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좀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종의 충전기죠 충전기인데 솔직히 지금 뭐 요즘은 가전제품 리모컨부터 일반적으로 요즘은 넘버식 도어락 같은 경우에도 다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배터리를 갖다가 맨날 없어질 때마다 사서 이렇게 교체하고 사서 교체하고 이런 것도 좀 소비기도 하고 그리고 좀 환경의 의미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감내했을 때 그냥 이런 제품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의 의미에서 그냥 이 제품을 가지고 왔구요 제가 지금 어떤 제품을 이용해서 영상 촬영하는 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제품은 999HL 삼각대를 이용해서 수직 촬영 삼각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 제품이에요 포르스벤은 NLF 급속 충전기 HAD-2700 LCD라는 제품인데요 사이드에 보면은 충전 시간이 쫙 이렇게 나와있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구성품은 딱 세 가지에요 아주 간단해요 어댑 충전기 본체 시가재가 어댑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사용설명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봐야죠 자세히 본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측면에 어댑터 연결부가 있구요 그리고 솔롯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들어있고 LCD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전원을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연결하면 일단 어댑터에서는 이렇게 불이 들어가요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잠깐 순간 깜빡해요 깜빡해서 꺼져요 여기서 이제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배터리 두 종류 AAA랑 AA 이 두 가지 배터리를 수납이 동시에 돼요 이런식으로 수납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현재 배터리 잔 양과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LCD 창이 있기 때문에 육관으로 확인하기 편하고 불만 깜빡깜빡 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느정도 충전이 됐다는 걸 확실히 정보를 확실히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으실 거고 두 가지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되면 여기 LCD 화면이 딱 꺼져요 충전이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배터리 이렇게 거꾸로 뽑았을 때는 슬러시 불빛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거 같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가정에서 많이 쓰는 배터리 두 종류를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에 4개씩 충전이 가능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도어락 같은 거 4개에서 6개 리모컨 같은 거 2개씩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장비들도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동조기 릴리즈 같은 것도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버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4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알칼라인 배터리를 썼을 경우 스트로버는 활동은 좀 되긴 하겠지만 수명이 짧아져요 거의 스트로버 같은 경우에는 다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거 같구요 이런 걸로 하나 들이소서 집안에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다 이런 걸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면 환경오염에도 좋고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가지고 충전해서 쓰면은 굳이 배터리 구입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한 번만 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이득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왔구요 충전 시간도 되게 초구속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충전이 되요 세워라 내워라가 아니라 상당히 빠른 시간에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왔구요 환경오염과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이득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로스 벤누 NLF 초구속 충전기 HAD-2012D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구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Nossa The So I